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달만에 끝나는 열린 공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. 아이디어만 있으면 출판기회를 제공합니다.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될 수 있습니다. 기획공동저서 프로젝트는 콘텐츠 기획자와 연구생의 콜라보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책쓰기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. 매주 월요일 콘텐츠 기획자가 말하는 자기경영의 비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간, 독서, 관점, 지필 관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내 수익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스킬을 배웁니다. 매주 목요일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책과 강연 60를 통해 저자들의 출간 기념회 강연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 강연장 제공, 홍보, 목액,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. 자기개발의 지름길, 출판기획 에이전시 책과 강연